앞서 보셨듯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.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도 그 이후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, 대기업은 또 대기업대로 새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. 이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서주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서 기자, 평균 억대 연봉으로 알려져 있는 현대차 직원들도 일부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하는데 사실 납득은 안 되거든요. 네, 일단 현대차의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. 내년이 되면 이 근로자들 가운데 약 7천여 명, 전체 근로자의 10%가 넘는 인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실 텐데요.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또 제도적인 맹점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.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상여금이나 성과급, 초과 근무수당 등은 제외된 기본금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. 또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유급휴일도 근무일수에 포함하게 됩니다. 또 실제 급여 가운데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본급을 휴일까지 포함해서 나누다 보니까 일일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게 나온다는 거죠. 초봉 5천만 원이 넘는 현대모비스가 신입사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. 네, 결국 제도적인 허점 때문이라는 얘기잖아요. 그럼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계산법을 좀 알아보죠. 네, 일단 최저임금은 앞서 언급된 대로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산출이 됩니다.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해당이 되는데요. 격월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초과근무수당 등은 제외가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월급 467만 원, 연봉으로 따졌을 때 약 5,600만 원 정도의 사원의 통상임금이 170만 원선이라고 하는데요. 이 급여를 실제 근무일과 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유급휴일까지 더해서 나눠야 되는 겁니다. 이 직원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했지만 토요일, 일요일 8시간씩 16시간을 더하게 되면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인데요. 현대차의 경우에는 노사협의에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적은 기본급을 많은 시간으로 쪼개다 보니까 최저임금 미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대법원의 여러 가지 최근 판례에서 유급휴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요. 노동부의 최저임금 개선안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. 현대모비스에 대한 고용부의 최저임금 미달 지적이 위헌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 네, 결국엔 사회적, 경제적 약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좀 다른 결과, 다른 상황을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. 그렇습니다.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실제로 이 저임금 근로자들 경우는 뭐 수당 이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혜택이 별로 없죠.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근로자들 경우는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오히려 일자리가 이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근로시간을 줄인다든지 오히려 상당히 불이익을 지금 많이 보는 어떻게 보면 지금 모순이 좀 처해 있는 거고요. 네, 이렇게 앞서 언급된 일들은 비단 뭐 현대차만의 상황은 아닌데요. 평균 연봉이 6,700만 원에 육박하는 르노 삼성차도 일부 낮은 연체의 경우에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못 맞출 수도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때문에 기업들이 격월로 그동안 주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으로 바꿔서 통상임금을 올리거나 또 일요일만을 유급휴일로 하겠다라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. 사실상 노조가 거부하게 되면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